개미 심부름 개미 심부름 쿠키를 맛있게 굽자 롤아 아직 먹었어? 좀만 기다려 쿠키가 익으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빨리 먹고 싶다 어? 누구지? 누구지? 안녕하세요 아기 개미 미미예요 엄마 심부름 왔어요 엄마 심부름? 그래 들어와 미미야 어서와 엄마가 랄랄라 밴드를 잔치에 초대했어요 잔치? 무슨 잔친데? 동생들이 엄청 많이 태어나서 엄마가 잔치한대요 우와 축하해 잔치가 언젠데? 그게 언제였더라? 아휴 오다가 까먹었네 어떡해 천천히 생각해보자 기억날 거야 그래 친구들 우리 미미가 생각날 때까지 같이 기다려봐요 오늘도 뿌와 함께 신나게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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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달려보자 날랄라 날랄라 친구들 모두 모여 날랄라 날랄라 오늘도 큰 소리로 랄랄라 랄랄라 뿌 랄랄라 친구들 안녕 안녕 랄랄라 친구들 아기 개미 미미가 날랄라 마을에 엄마 심부름을 왔어요 그런데 오다가 심부름이 뭔지 깜막했대요 그게 심부름 오다가 쾅 부딪히는 바람에 까먹은 것 같아 아휴 어쩌다 부딪혔는데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심부름 오다가 서로 쾅 부딪혔어 아 이쪽 저쪽 심부름 가다가 서로 부딪혔구나 다치지 않아 다행이야 그래 그리고 나도 심부름 하다가 까먹은 적이 있는데 천천히 생각하니까 기억났어 그래 미미야 같이 노래하면서 잘 생각해보자 네 개미가 개미가 엄마 심부름 간다 사이좋게 줄을 서서 심부름을 가다가 동무끼리 서로 서로 부딪혔다네 아야 아야 아파 아파 미안 미안해 야야야야 어디로 갈까 야야 저리로 갈까 부딪히는 바람에 심부름을 잊었네 이거 큰일 나꾸라 길 눈빛히는 야야 이리로 갈까 야야 저리 갈까 미미야 이제 기억났어? 아니요 아직 그럼 한 번 더 노래하면서 곰곰이 잘 생각해보자 네 좋아 개미가 개미가 엄마 심부름 간다 사이좋게 줄을 서서 심부름을 가다가 동무끼리 서로 서로 부딪혔다네 아야 아야 아파 아파 미안 미안해 야야야 어디로 갈까 야야 저리로 갈까 부딪히는 바람에 심부름을 잊었네 이거 큰일 나꾸라 길 눈빛히는 야야 이리로 갈까 야야 저리 갈까 생각났어? 안 해 아이 참 어? 개미들이 어디 가지? 심부름 가자 심부름 가자 아 친구들 개미들이 심부름 잘하나? 따라가 보자 개미가 개미가 엄마 심부름 간다 사이좋게 줄을 서서 심부름을 가다가 동무끼리 서로 서로 부딪혔다네 아야 아야 아파 아파 미안 미안해 야야야 어디로 갈까 야야 저리로 갈까 부딪히는 바람에 심부름을 잊었네 이건 큰일 나꾸나 길 좀 잊기세 야야 이리로 갈까 야야 저리 갈까 야야 이리로 갈까 야야 저리 갈까 아 심부름 어디로 가야 하지 아 심부름은 뭐였더라 아휴 또 까먹었네 뭐였더라 혹시 엄마가 뭐 준거 없어? 아 맞다 잠깐만 엄마가 이거 줬어요 아 초대장이구나 어 여기 잔치하는 날이 적혀있네 2월 10일 우와 생각나서 다행이다 우리도 잔치하는 날 꼭 갈게 네 꼭 오세요 응 이것으로 개미 심부름 성공 모두 고마워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잠깐 언니 오빠 개미들하고 같이 가야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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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뿌우가 언니 오빠 개미들을 불러 모을게요 잠깐만요 응 좋아 모아!